존경하는 첨단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산업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첨단 2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첨단은 활력이 넘치는 산업중심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행복도시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첨단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서 첨단 주민 모두가 함께 웃고 깊은 정을 서로 나누는 뜻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가을 하늘처럼 가정에도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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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